오늘이 노동절입니다. 노동절은 많은 직장에서 휴일로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서울 양천구 목동에는 SBS 근처 제가 잠시 오전과 낮에 나가봤더니 많은 직장인들이 자녀의 손을 잡고 휴일의 여유를 즐기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여중생은 의붓 아버지에게 살해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나흘 전에 이 10대 여중생의 시신이 발견이 됐는데 말이죠. 계부가 자신이 이 여중생을 성적으로 추행을 했다. 이렇게 여중생이 신고를 하자 범행을 계획했다는 게 지금까지 경찰의 판단인데 이 계부가 여중생을 살해하는 현장에 친어머니도 있었다. 또 이런 내용까지 알려지면서 도대체 이 여중생이 왜 죽었어야 했는지 앞으로 경찰은 어떤 것을 밝혀야 하는지에 대해서 점점 궁금증과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님 김태현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김태현 변호사 먼저 이 사건의 개요부터 간략하게 좀 정의해 주세요. 일단 피해 여성은 계부하고 친모하고 같이 살해했고요. 지번으로 광주였습니다. 그런데 친아버지를 만나러 이제 목포에 갔었는데 그 친어머니가 공중전화로 목포에 있는 피해 여중생을 불러냈고 그래서 이제 광주에 저수지에 와서 살해된 채 발견이 된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지금 처음에는 이 계부가 살해한 걸로 자백을 해서 이제 계부만 단독 변명으로 입건이 됐는데 계부에 비해서 정말 놀라울 만한 진술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목포에 있는 피해 여중생을 그 친어머니가 공중전화로 불러낸 건 여기서 그친 게 아니라 그 광주에 저수지에서 계부가 그 여중생을 살해할 때 그때 차 안에 그 친모가 있었고 심지어 그 차 안에서 계부와 친모 사이에서 태어난 배다른, 시다른 동생이죠. 생후 13개월짜리 아들을 보면서 차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그리고 모든 범행이 끝난 후에 집으로 돌아온 자신에게 이 친모가 수고했다는 말까지 건넸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경찰 입장에서는 어? 이거 계부의 단독 변명이 아니라 친모가 공모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고 지금 친모도 긴급 체포를 해서 과연 이 사례 범행에 공모를 했었는지에 관해서 강도 높게 수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살다 보면 세상에서 정말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데 말이죠. 이번 사건도 처음에는 계부가 자신의 의붓딸을 성추행하려고 하다가 그것이 여중생에 의해서 신고가 되자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살해한 것 아니냐. 여기까지 나왔었는데 갑자기 친모가 범행 현장에 있었고 지금 수고했어요라는 말까지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많은 분들이 큰 충격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친모가, 엄마가 그런 식으로 행동을 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학대 사건 같은 경우에는. 학대. 네, 이제 아동학대 아닙니까? 집안에서 일어나는 이제 부모에 의한 학대이죠. 그런 경우에 실제로 통계치를 보면 거의 70% 이상이 사실은 친부나 친모에 의해서 발생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사건도 역시 아동학대의 70%에 해당하는 그런 친모가 계부와 함께 참여한 학대에 참여한 적극적으로 이제 더군다나 계부에 의한 성학대가 존재했던 그런 장기간 동안의 학대 피해 아동이 계획입니다. 이 사건이 결국은 가해자에 의해서 사망한 사건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보자면 바로 이 사건에서는 친모가 어찌 이럴 수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문제는 전반적으로 아동학대 사건의 추세를 보면 사실은 그 여러 가지 형태의 사건들 중에 또 걱정스러운 한 가지 사건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는 게 훨씬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교수님 말씀 듣다 보니까 조금 더 답답해지고 아동학대의 경우는 많은 경우 70% 이상 조금 전에 통계가 나왔습니다만 72%가 친부와 친모에 의해서 가해진다는 참 슬픈 현실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친모가 어쨌든 범행 현장에 같이 있었다라고 하는 이 부분 그러면 앞으로 경찰이 친모를 지금 긴급 체포해서 조사한다고 하는데 친모를 통해서 밝혀내야 할 부분은 뭘까요? 결국 살인의 공모인데 이걸 어떻게 밝혀야 되냐면 보세요. 일단 장소는 목포, 광주 두 개는 아닙니다. 살해 현장은 광주예요. 그런데 이제 목포에 있는 피해 여중생을 엄마가, 엄마인 친모 유 씨가 공중전화로 불러낸 거예요. 여기까지는 친모 유 씨도 부인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친모 유 씨 진술은 뭐냐 하면 공중전화로 불러낸 건 맞아. 그런데 그 이후에 나는 몰라. 아마도 남편이 문제가 있으니까 의부 따라가 잘 얘기를 해보겠다. 이렇게 해서 나보고 불러내달라고 해서 나는 불러내기까지만 했지 그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나는 몰라. 이렇게 진술을 했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목포에서 불러낸 건 인정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실제 범행을 했던 남편인 계부 김 씨는 범행 현장인 광주의 저수지 근처 차 안에 같이 있었다는 것이거든요. 이건 지금 뭘 보고 경찰이 알아낼 수 있냐면 예를 들면 주변에 CCTV 있을 겁니다. 그리고 차량 블랙바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핸드폰의 어떤 위치 추적할 때를 한 게 되면 기지국을 최근에 어디서 접속했는지를 볼 수 있거든요. 그 엄마인 유 씨의 핸드폰의 기지국을 접속을 해서 찾아봤더니 만약에 범행 현장 변행 시기 근처에 광주의 저수지 근처에 있는 기지국에서 잡혔다. 이러면 계부 말이 맞는 거고. 그게 아니라 진짜 목포에서 잡혔다. 이렇게 되면 유 씨의 말이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계부의 말과 친무의 말, 이거 결국 광주 범행 현장에 같이 있었는지 이걸 밝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통신조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그리 저는 어렵지 않게 실체를 밝혀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수사 상황과 관련한 이야기는 잠시 뒤에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교수님께는 제가 이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영진의 뉴스브리핑팀에서 현재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 관계자와 전화통화를 했는데 말이죠. 전화통화를 했는데 친부와 이 여중생이 같이 살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친부로부터도 신체적 학대, 성적 학대를 당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주영진의 뉴스브리핑팀에서 오늘 취재를 하다가 확인을 했어요. 이 부분 한번 저희가 여러분께 보여드리면서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2016년에 여중생이 친부로부터 신체적 학대를 받았던 사건 기록이 있었다. 여중생이 사망한 이후에 이런 사건 기록이 있었음을 우리가 확인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체적 학대라고 합니다. 성적 학대는 아니고 신체적 학대를 받았던 사건 기록이 있었다. 여중생이 사망한 이후에 확인을 했다. 교수님, 이러면 이 여중생이 친부와 함께 살았다는 얘기인데 그 친부로부터도 신체적 학대를 당했다. 결과적으로 또 계부로부터는 성적 추행도 당하고. 지금 이 아이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이 부모가 나이가 여자는 39살이고 남자는 계부 같은 경우에는 31살밖에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살고 있는 계부보다 엄마가 친엄마가 나이가 8살 가까이 많은 그런 가정에서 살았던 아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엄마는 그 전남편의 아이를 데리고 살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을 거고 그러다 보니 그 안에서 새로운 아이가 태어나고 그 깐난쟁이와 그 깐난쟁이에게는 둘 다 친엄마, 친아빠죠. 그 3명의 가족에게 있어서 지금 이 전남편의 아이는 사실 굉장히 좀 뭔가 어울리기가 힘든 어쩌면 가정의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우리의 온전한 가정의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할 법한 예컨대 전남편의 아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그 가정 안에서 아이가 굉장히 부적응을 했던 것 같고 학대가 꽤 많이 있어서 결국에는 친부에게 목포에 계셨던 그 친부에게 왔다 갔다 하면서 생활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친부와 함께 있었을 때 그게 2016년이죠. 그때도 이제 학대 신고가 아마도 누군가에 의해서 이루어졌던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2019년도에 결국에는 계부에 의한 신고를 받은 경찰이 2016년도에 친부에 의해서 학대받았던 사실을 확인할 길이 없었던 게 그게 이제 제일 큰 문제였던 걸로 보이고요. 물론 뭐 사건 기록을 다 추적해 보면 경찰에서 조사를 했던 거니까 아마 기록은 어딘가에 남아 있겠지만 제가 이제 제일 안타까운 부분은 그런데 이제 2019년에 이제 또 다른 학대 피해로 아이가 신고를 하면서 음란물을 보내요, 계부가. 그러고서는 9일 날 신고를 하고 3일 있다가 계부에 의해서 강간미수가 또 있었어요. 이렇게 신고를 하러 또 왔잖아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 이제 목포경찰서에서 신변보호 요청을 해야 되지 않느냐. 뭐 아마도 아이가 신변보호 요청을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문제는 친부, 과거에도 학대했던 적이 있는 친부는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다. 하면서 사실은 신변보호 요청을 못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사실은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된 데 굉장히 중대한 영향을 미쳤고 지금 이 사건은 사실은 굉장히 좀 특이한 사건인데 사실은 신고는 목포에서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문제는 사건의 관할 지역이 광주이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기간을 소요시키면서 절차에 따라야 한다는 이유로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광주로 이첩시키는 2주 이상 되는 기간 동안 피해자 보호가 전혀 되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친부에 의해서까지 학대를 받았던 기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보면 경찰이 수사를 그야말로 편의주의로 사건 위주로 가해자 위주로 그래야 피해자를 불러다가 조사하기도 편하고 하다 보니까 목포에 피해자는 있는데 광주를 이첩시키면서 피해자 보호가 완전히 공백이 된 상황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왜 사법제도, 사법기관에서는 왜 모든 걸 피해자의 생명권 보호로 중심으로 수사를 안 하고 왜 본인들의 편의주의, 수사 편의주의에 따라서 수사를 하느냐 하는 비난을 받아 지금 마땅한 측면이 있는 그런 사건인 것 같습니다. 교수님 말씀 듣다 보면 이 여중생이 기댈 수 있는 곳은 세상에 없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친아버지로부터도 학대를 당하고 계부로부터도 학대를 당하고 친모는 계부가 이 여중생을 살해하는 과정, 그 현장에 있었다. 경찰이 공모 혐의에 대해서 수사를 한다 이렇게까지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고를 이미 두 차례 하나 해서 막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에서는 관할서 따지느라 시간을 보냈고 신변보호는 끝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친부가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다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데 그 부분도 참 안타까운데 말이죠. 이 관할과 관련한 경찰 관계자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 교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가해자 중심의 수사 이게 좀 느껴지는데 저는 경찰에서 말이죠. 이 관할이, 이 관할 따지다가 사실 경찰에 시간 보내는 경우 많지 않아요. 많죠. 이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관할이? 관할에 관해서 참 부적절한 비유일지는 모른데 왜 이제 한강에 정말 익사한 시신이 떠오르면 그게 어느 쪽으로 발견되느냐에 따라서 관할이 달라진다고 그런 막 우스갯소리들 영등포소냐, 마포소냐. 그렇죠, 마포소냐 가지고 사건 기자회 중에서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관할이라는 게 이게 어떻게 보면 영역의 문제고 수사기관 입소에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제가 좀 죄송한 말씀을 쓸 수 있는데 공이 드는 사건은 관할을 가져오고 싶고 사건을. 귀찮고 품이 많이 들고 빛나지 않은 사건은 미루고 싶은. 그런 것들이 있으니 관할을 애초에 잘 정해놓은 겁니다. 그런 거 가지고 영역 다툼 안 생기도록. 저 경찰의 얘기가 원론적으로 틀린 건 아니에요. 피의자 주소지가 원칙이 맞습니다. 그래야 신속한 피의자의 신병 처리가 확실히 되고. 만약에 피의자가 무혐의 있을 경우에도 피의자 주소지 근처에서 수사를 받아서 혐의를 털어두는 게 맞는 거고 피의자가 혐의가 있어서 기소하기로 해도 피의자 주소지에서 해야 신병 처리가 빠른 거 맞습니다.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교과서에 있는 대로 하면 저 얘기가 맞아요. 그런데 다만 그 와중에서 피해자의 공백이 어떤 피해자의 보호에 대한 공백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보호장실, 특히 이것이 어떻게 보면 성범죄고 더 줄였을 경우에 아동 성범죄의 경우에 이 피해 아동을 보호해야 된다는 그 대원칙을 생각을 해보면 관할 따지느라고 피해자의 공백이 발생한다 이 부분에 대한 어쩌면 대조족께서는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경찰이 이번에 수사라는 과정에서 말이죠. 과연 경찰의 수사 원칙과 방법, 이런 관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근본적으로 좀 재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고 말이죠. 또 하나 교수님,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서 제가 기억나는 게 대부분의 학대 사건은 특히 어린아이들은 저항할 수 없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를 한다든가 하는 능동적인 행동을 잘 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웃에 의해서 우연히 발견된 다음에 너무나 상태가 끔찍해서 이웃이 신고를 한다거나. 그렇게 알려진 경우가 많은데 이번에 더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 여중생이 어쨌든 간에 이런 일을 내가 당하고 있다, 개부로부터. 경찰이 적극적으로 신고를 두 차례나 했는데도 수사가 제때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 관할 때문에. 이 부분, 막을 수 있었던 죽음이라는 생각이 점점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사실은 같은 집에 사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잖아요. 그런 경우에 한쪽은 나이가 많고 성인이고 다른 한쪽은 아주 어리고 12살밖에 안 된 미성년자고 그런 경우에는 일단은 아동을, 피해 아동을 집으로부터 일단 분리시키면서 수사를 좀 당분간 이제 종결될 때까지 안전한 지역에서 아이가 보호를 받으면서 수사에 임할 수 있게 이렇게 좀 해 주는 절차가 너무나 절실하게 필요한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상당 부분 이제 친권에 대한 제한이 필요한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동학대 사건인 경우에도 친권을 제한하거나 친권을 포기시키거나 하는 데 굉장히 보수적이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예를 들자면 지금 친부가 목포에서 아이를 보호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됐다. 그러면 친부에게 동의를 받아야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역설적이네요. 그렇습니다. 친부모로부터 가해를 받고 학대를 당했는데. 친부도 이제 학대 가해자였잖아요. 그런데 이제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게 현재 상황이다 보니까 뭐 왜냐하면 신고는 계부에 대한 성폭행 사건으로 신고가 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가 너무나 절실하게 보호가 필요했는데 그걸 제때 제공하지 못한 부분은 앞으로 절차를 개선해서라도 일단은 진위가 가려질 때까지 안전하다는 게 확인이 될 때까지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다가 아이를 보내놓고 수사를 하는 게 그게 꼭 필요해 보입니다. 이런 인생의자 신변보호도 그렇고 특히 아동 성폭행, 아동 학대도 그렇고 부모의 동의라든지 당사자 신청에 너무 많은 권한을 부여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전에도 항상 저희가 이런 말씀을 드리지만 가정의 일에 개입하는 것을 꺼려하는 것이 한국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은 그동안에 관행이라기보다 관례처럼 그런 문화가 있었거든요. 가정의 일은 가정에서 알아서 해라. 부부의 일은 부부가 알아서 하세요. 부모 자식 간의 일은 수사기관으로 가져오지 마세요라는 흐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당사자의 신청 그다음에 부모의 동의 이런 것들에 너무 가중치를 두고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직권이라는 부분에 너무 우리가 생각 안 했던 건 아닌가. 그러니까 보호가 필요하다고 하게 되면 부모가 노하더라도 당사자가 신청하지 않아도 수사기관과 법원이 이건 문제 있는데 이거는 아동을 부모로부터 뛰어나서 분리하고 보호를 해야 되겠는데라는 1차 판단을 가지고 거기에 우리가 많은 어떤 재량을 줘서 그렇게 직권을 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워낙 그런 법조문이나 그런 것들이 어떤 수사기관이나 아동보호기관에 직권을 부여하는 데 조금 너무 꺼려했던 것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제대로 좀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신변보호 요청과 관련한 이 부분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여러분께 말씀드리면 드릴수록 좀 안타깝습니다. 막을 수 있었던 범죄, 막을 수 있었던 죽음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한 경찰 측의 해명도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신변보호를 요청한 내용은 맞고요. 나중에 한 두세 시간 후에 아버지하고 성기했는데 아빠 필요 없다고 하신다고 먼저 그냥 취소해 주세요. 이러고 다시 또 연락이 왔습니다. 이제 보호자가 예를 들면 보호자가 가해자라면 보호자 동의 없이도 우리가 직권으로 진행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 건 같은 경우는 친부, 친아버지가 보호자였기 때문에 친아버지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시니까 저희가 그 절차를 진행을 하지 않은 겁니다. 일단은 가해자가 광주에 거주를 하고 있고 피해자는 목포에 거주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물리적으로 자연스럽게 분리 조치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피해자가 혼자서 사는 아이라면 또 신변보호에 우리가 또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겠지만 친아버지가 계속 보호를 하고 계셨고 네, 그다음에 사건 자체가 어제, 오늘 금방 일어난 일이 아니라 3개월 이전에 발생한 사건이었고 그런 부분이 다 감안이 된 거죠. 경찰직도 나름대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해명인데 말이죠. 이 해명을 들으면서 해명 자체는 그대로 이해가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깝다는 생각을 정말 많이들 하실 것 같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이제 처음으로 한번 되돌아가면 친모가 범행 현장에 자신의 친딸이 계부에 의해서 살해당하는 현장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라고 하고 있는데 저희가 알지 못하는, 지금 저희가 전체적으로 학대와 관련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저희가 미처 알지 못하거나 보통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무언가가 어떤 끔찍한 일이, 슬픈 일이 이 아이에게는 계속되어 왔던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글쎄요, 불행히도 지금 12살 먹은 어린애에게 사실은 지속적인 학대로 인해서 굉장히 이 집을 가서도 적응을 못하고, 저 집을 가서도 적응을 못하고 이 아이가 편안히 쉴 곳이 단 한 군데도 없었다는 게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기는 하나 사실은 이거는 하루아침에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보통 학대, 아동학대 결과 이제 부모에 의해서 살해되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 치사 사건 보통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짧게는 몇 년이 걸리기도 하고요. 길게는 뭐 십 수년이 걸리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아이도 아마도 지금 이 엄마로부터의 학대도 친부와 함께 살 때부터 이미 시작됐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교수님은 아직 엄마, 친엄마에 의한 학대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나온 적이 없는데. 그렇습니다. 어머니로부터도, 친어머니로부터도 학대를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 엄마가 보통 물론 뭐 모성희라는 게 본능은 아닙니다. 이게 제가 여러 사건을 보면.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이것도 학습이 돼야지 겨우겨우 이제 엄마 노릇을 할 수 있는 지경에 이제 가는 건데요. 지금 이 엄마가 지금 이제 이런 선택을 한 엄마라는 걸 고려해 보면 이미 학대는 아주 아주 오래 전부터 있었을 개연성이 굉장히 높고 그리고 이 엄마에게도 상당 부분 이제 성격적인 문제가 있었을 개연성이 굉장히 높다. 그게 아마도 이제 결혼 생활에 어려움을 초래했을 것이고 더군다나 전남편 폭행이 있었다고 하니까. 그리고는 이제 이번에 이제 혼인을 한 사람도 본인과 대등한 또는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고 나이가 자그마치 8살이나 차이가 나는 아주 어린 남자와 결국은 이제 혼인관계를 유지하다 보니 아마 이런 가정이면 이거는 추정이기는 하나 남녀가 서로 나이가 이렇게 격차가 많이 나면 그 가족의 해계무늬를 나이가 많은 사람이 가지고 있었을 개연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연장선상에서 보면 모든 시신을 처리하고 돌아왔을 때 남편에게 한 이야기 수고했어라는 얘기가 사실은 이 둘 간에 어떤 뭐 위계 같은 게 존재하는 그런 가정이었을 개연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엄마가 이제 가담하지 않고 지금 이 뭐 의붓아버지 혼자서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었을까 저는 그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 엄마가 한 뭐 객관적인 증거만으로도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전화한 사람이 아이를 불러낸 사람이 엄마입니다. 그것도 본인의 핸드폰이 아니라 뭐 증거가 남지 말도록 공중전화를 이용해서 아이를 불러냈잖아요. 더군다나 이 가족이 4명이 일단 차를 타고 이동을 합니다. 그런데 뭐 마지막 순간에 이 엄마가 까난쟁이를 데리고 이패를 했느냐 안 했느냐는 지금 양측의 입장이 갈리지만 어쨌든 이패 해도 이상한 거고 이패 안 하고 차에서 깐난쟁이를 데리고 내렸다고 치면 그러면 더 이상한 것이 그 둘만 12살짜리 어린애하고 계부는 관계가 어떤 관계냐 성학대 가해자와 피해자 관계예요. 그러한 관계를 엄마가 놔두고 그냥 차에서 내린 거잖아요, 야심한 시간에 도대체가 어떤 엄마가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미 그와 같은 선택을 했다손 치더라도 이 패를 굳이 안 했다손 치더라도 이 엄마는 정상적으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엄마가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거예요. 지금까지 확인된 것은 어쨌든 간에 계부에 의해서 여중생이 살해당했다. 여기까지는 확인이 된 거고요.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지금 경찰이 조사를 하겠습니다만 지금 친어머니의 문제와 관련해서 교수님이 견해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진짜 범행 동기가 무엇인지 지금까지 언론에 보도된 것과 다른 내용들이 나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나올 수도 있죠. 나올 수도 있는데 저도 이제 기본적으로 앞서 이준원 교수님 제일 처음에 하신 말씀. 그러니까 이 아이가 어떻게 보면 붕 뜬 거죠. 주변인으로 전락한 거죠. 친부와도 살지 못하고 친모와는 살지만 친모는 이미 새로 결혼을 해서 그 둘 사이에 계부와 친모 사이에 새로운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러면 이 아이는 어디도 낄 수 없는 이 주변인처럼 공직에 붕 뜬 상태거든요. 그러다가 다시 친부에게 가서 또 들이게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친부랑 친모 잘 왔다 갔다 해갔다는 건데 그러면서 아마 이 친모가 이 피해 아동에 대한 그런 엄마로서의 기본적인 모성애 이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좀 희석되어 가지 않았을까. 저는 뭐 저도 뭐 그 아동심리 전문가는 아닌데 아마 저뿐만 아니라 이 사건을 접한 모두 아마 시청자분들이 이 사건에서 친모가 관련 있구나라는 이 리포트를 딱 보신 순간 아마 저와 다 비슷한 생각을 저는 하셨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결국은 친모가 사건에 관련 있는가 아닌가 이게 이제 밝혀내는 것이거든요. 지금 뭐 수사 상황 보니까 제가 아부, 아빠, 계부에 대해서는 이미 구속영장 신청을 했고 친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거무통한다고 합니다. 긴급체포했잖아요. 48시간이니까 얼마 시간이 안 남았겠죠. 아마 그동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어떤 기지국에 대한 통신 조회라든지 CCTV 확보 이런 것들을 확보를 할 거예요. 그래서 아마 광주의 그 차 안에 이 친모가 있었다는 정황만 발견되면 바로 아마 사례의 공동정보므로 구속영장을 신청을 할 겁니다. 두 분 말씀 듣다 보니까 지난 2015년인가요? 인천에서 한 아이가 슈퍼마켓에서 발견이 됐는데 알고 봤더니 학대를 당했다. 그 사건이 정말 사회적으로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고 정말 우리 사회가 아이들을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참 많았습니다. 저는 여기서 오늘 교수님 말씀 드리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는 부모와 함께 있을 때 가장 안전하다. 한 아이를 키울 때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 우리가 모두가 고개를 끄덕이고 수긍하고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그렇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현실을 발견할 때 느끼는 당혹감, 분노 이런 것들이 좀 자꾸 밀려오네요. 네, 온 마을에 감시가 사실 필요합니다. 부모가 부모 노릇을 못할 때는 주변 사람들이 감시를 좀 해주시고 또 조력을 또 기울여주시고 도와주시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부모가 적합하지 않은 부모가 오늘날은 많이 있습니다. 준비가 되지 않은 부모들은 사실은 아이들에게 가장 위험한 사람이 사실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개입을 꼭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또 국가가 지나치게 개입하다가 보면 지나친 또 법의 개입이다, 권력의 개입이다. 또 이런 것 때문에. 그러나 피해자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그리고는 거기에 타당성이 있습니다. 생명권 보호가 타당성이 있는 것이죠. 교수님의 마지막 말씀, 피해자 보호, 생명권의 보호 이 부분에 더 중점을 두고 우리의 경찰력 이런 부분들이 발휘가 돼야 되겠다, 작동돼야겠다. 그런 시스템이 작동되는 대한민국이 돼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답답하고 안타깝지만 경찰이 엄정하게 수사를 해서 사건의 전모를 밝히고 앞으로 이런 일이 또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중생의 명복을 빌면서 이 소식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